이거 소소한 질문이지만 초코, 바닐라, 딸기 중에 뭐가 제일 좋나요? 의 질문의 답은 저는 초코를 항상 사랑하죠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초코만 먹고 초코만 보고 초코만 사랑하며 자랐으니까요 초코만을 위해 태어났고 뭘 뭐랬느냐 암튼 저는 초코를 되게 좋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어렸을 때는 초코만 먹었는데 요즘엔 딸기랑 바닐라도 조금 빠지기 시작하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초콜렛 좋아해요 저희 둘 다 초코 좋아하고 안녕